인류학 이야기의 박정질입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이 참 잘하는 가무, 노래와 춤이 과연 철학적으로 성화될 수 있을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BTS가 세계적으로 난리죠. 야단법석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 참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거나 이런데 사실 제가 좀 알아보니까 노래만 잘하는 나라는 따로 좀 있더라고요. 이탈리아, 또 춤을 또 잘 추는 나라는 스페인 이렇게 되는데 노래와 춤을 동시에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최고랍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우리 조상들이 노래와 춤을 즐기는 DNA가 우리한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경제력이 붙고 하니까 가무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말이죠.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 민족이 가무를 자른다는 것은 옛 문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최치원이 쓴 난낭비서라는 비석에 문장이 있어요. 난낭비서라는 화랑을 추모하는 비석인데 여기에 보면 흔히 잘 아시다시피 나라의 현묘지도, 현묘지도, 현묘지도. 나라의 현묘지도가 있는데 그 이름이 풍유다. 다시 말하면 풍유도라는 뜻이죠. 현묘지도. 그 교회의 원천에 대해서는 선사에 잘 설명되어 있다. 그리고 현묘지도가 3교가 3교가 유불선이죠. 3교라는 게 포함되어 있고 많은 민중과 접하여 교화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교라는 게 유불선이죠. 유불선. 유불선 3교가 현묘지대에 되어 있다. 이게 풍유도입니다. 풍유도. 그래서 그 문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가무만을 하면 사실은 풍유죠. 풍유. 가무만을 하면 풍유입니다. 그런데 도가 되어야 이게 철학이 되는 거죠. 철학. 그래서 우리 민족이 풍유를 가지고 그것을 철학화하고 또 수련. 젊은이들의 수련에 실질적으로 활용을 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묘지도. 이게 풍유도고. 유불선 여기는 3교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은 신라 통일과 관련되어서는 풍유도가 이게 화랑도가 되죠. 화랑도. 실질적으로 화랑이라는 집단에 가서는 화랑도가 됩니다. 그러나 화랑도이기 전에 하여튼 우리 민족은 풍유를 좋아하고 풍유를 통해서 심신을 수련하고 소위 수도, 도를 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풍유도의 DNA가 오늘날 발현되어 가지고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춤과 노래라는 게 원래 춤 잘 춘다고 노래도 잘하고 노래 잘한다고 춤추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 한민족의 체질이 이게 두 개가 동시에 됐을 때 제일 장기를 발휘하는 겁니다. 따로따로 떨어져서는 1등은 아닌데 딱 붙이면 우리가 1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고 노래하는 게 사실 쉽지 않습니다. 춤은 벌써 운동을 하고 노래를 발성을 해야 되는데 움직이면서 발성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우리가 그걸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서에도 확인됐습니다. 삼국사기에도 보면 신라 33대 성덕왕 때 김대문이 쓴 화랑세기, 화랑세기는 지금 전적 자체에 대해서 고증이 확실히 된 건 아닙니다만 인정하는 쪽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쪽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글을 통해서 우리의 당시 삶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죠. 화랑세기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화랑자, 화랑이라는 사람을 선도라 한다. 선도의 물이라 한다. 그러니까 화랑도가 선도죠. 물론 화랑은 바로 선도라는 얘기다. 화랑도는 신라의 24대 진흥왕 때 창설되었으며 그 이름은 국선도, 풍월도, 풍류도, 낭도 또는 단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름으로 불렸지만 결국 이게 현묘 지도가 풍류도로 이끌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풍류도의 내용은 현묘 지도인데 현묘 지도의 내용은 다시 말하면 유불선 3교가 포함되어 있다. 이게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삶의 전체가 풍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과연 이 풍류도가 철학이 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근대 철학자들로 보면 독일의 쇼펜하우어 쇼펜하우어는 소위 이 양반이 쓴 책 중에 음악으로부터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여하튼 음악을 가지고 어떤 철학적인 시도를 한 사람입니다. 시도를 한 사람. 그런데 쇼펜하우를 또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하나의 계승했다. 쇼펜하우어의 소위 의지의 철학을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라는 주제가 있습니다. 의지와 표상의 세계를 이은 사람이 바로 현대 후기 철학자로 알려진 니체입니다. 니체는 사실 여기서 또 계승하여 가지고 소위 디오니서스와 아폴론, 아폴론이라는 신화 이거는 신화지만은 바로 이게 축제가 있는 겁니다. 축제. 신화지만은 축제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풍류도와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니체 철학을 흔히 디오니서스 철학이라고 하죠. 이것은 디오니서스 신화와 아폴론 신화를 토대로 해서 벌어지는 축제, 신화를 토대로 해서 벌어지는 축제를 가지고 이게 철학화 한 겁니다. 철학화. 철학화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철학화라는 게 사실 특히 후기 근대 철학에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쇼펜하우가 칸트하고 거의 동시대에 살았습니다만 많이 빛을 못 봤죠. 그런데 나중에 니체가 등장함으로써 니체가 쇼펜하우를 지지하면서 그것을 계승해서 발달시키는 바람에 사실 각광을 받았죠. 쇼펜하우에는 사실 서양 철학자 가운데는 동양의 불교, 불교를 가장 먼저 받아들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의와 표상으로서의 세계는 거의 불교 철학을 기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쇼펜하우 니체 이렇게 이어지면서 사실은 음악을 토대로 축제와 음악과 축제를 토대로 이것이 어떻게 철학화 될 수 있느냐를 사실 실험한 겁니다. 사실 실험한 건데 결국 이것이 나중에 예술, 예술 예술의 철학화죠. 철학화를 철학화를 도모한 겁니다. 도모하다가 더 발전하여 결국은 니체 같은 경우에는 신체의 예술 신체의 예술 이런 것까지 발전합니다. 신체 예술이라는 게 굳이 얘기를 하면 예술의 생리학 예술의 생리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술의 생리학 생리학 까지 이제 발전하죠. 그래서 상당히 이 분야에 상당한 성과를 내죠. 그래서 사실은 예술과 철학의 문제를 상당히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고 나중에는 니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게 말하자면 음악 음악의 문제에서 출발한 거지만 근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런데 결국 인간의 신체는 음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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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의 문제로 돼요. 춤 춤이라는 게 신체를 움직이는 거잖아요. 음악도 리듬을 타는 거죠. 리듬을 그런데 이 두 개가 음악과 춤이 결국은 예술 철학의 근간을 이룬 겁니다. 음악과 춤이. 그런데 재미있는 게 서양에 이런 게 근대에서 거론되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우리의 풍요도를 보면 바로 오히려 우리 옛날에 일종의 실천했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게 훨씬 오래되죠. 오래. 그런데 저런 걸 우리가 철학적으로 규명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그 자체를 풍요도라고 즐기면서 수도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악과 춤이라는 것을 철학한 게 쇼펜하우니체에 의해서 드러났죠. 그래서 참 예술이라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는 철학과 예술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쇼펜하우니체때문에 철학도 예술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밝혔고 또 오히려 예술의 이면에 숨어있는 철학성 도 깨닫게 됐죠. 그런데 사실 가장 서양의 첨단의 철학들이 오히려 우리는 고대 풍요도라는 게 우리 고대의 철학이니까 삶의 철학이니까 이것으로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삶의 철학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철학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말하자면 철학적 개념이나 용어로 그렇게 현란하게 구성 체계화하지 않아도 이 자체로서 춤과 음악과 춤 자체 풍류 자체 풍류를 가지고도 도에 이를 수 있다 풍류도 그래서 우리는 풍류를 가지고 철학을 해온 민족이다 이렇게 역으로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철학에 의해서 인간이 더 철학에 의해서 인간이 더 수련을 할 수 있는가 수도를 할 수 있는가 보다 더 완전한 인간이 되는가 와 가물을 위해서 가물을 가지고 보다 더 완성된 인간이 되는가 이건 참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이렇게 생각해 보면 철학이 굉장히 철학적 체계가 복잡하게 되고 아주 개념으로서 굉장히 잘 따듬어져 있다 하더라도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느냐 어떻게 만드느냐를 두고 보면 철학이 가무보다 나았다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 철학은 철학이 말이죠. 이 철학이 일종의 이념이 되어버렸어요. 이념. 철학이 이념이 되어버렸어요. 이념이라는 게 요즘 이데올로기라고 그럽니다. 이데올로기라고 그런데 철학이 인간과 자연의 이면에 있는 진리를 찾는 것으로 됐는데 적어도 근대에서 유물론이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데올로기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데올로기라는 게 일종의 이념인데 사실 칸투에 따르면 이념은 하나의 우리가 뭔가 증명을 한다든가 현상학적 증명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아주 높은 신이라든가 영혼이라든가 세계 자체라든가 이런 문제에는 철학이 감당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일종의 제쳐놓은 거거든요. 제쳐놓은 건데 유물론이 등장하고 일종의 해결에 의해서 유심론이 완성되고 마르크스에서 유물론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이것은 사실 일종의 가협관계에 있습니다. 가협관계. 그러면 유심이 있으면 유물이 있죠. 유물이 있으면 당연히 유심이 있고 가협관계인데 이렇게 구분되어가지고 이게 완전히 가협관계인데 구분이 돼가지고 이분화됐단 말이야. 이분화. 거꾸로 이분화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철학이 이데올로기야 이분화되어가지고 예를 들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이런 식이죠. 사실은 그게 양쪽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념화 되고 나뉘니까 오히려 철학이 인간의 삶에서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여하는가 상당히 의문을 갖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풍류도 이 가무의 철학을 갖고 사실은 평화롭게 잘 살아봤거든요. 그런데 가무만 하면 철학이 되느냐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철학이 이념에 빠지고 보니까 이념투쟁을 계속하고 서로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분화되어가지고 그냥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훨씬 가무 철학에 의해서 풍류도에 의해서 하나가 되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내 생각에 그래서 소위 철학과 풍류 사이 또는 풍류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삶의 문제 또는 앎의 문제 삶과 앎을 종합한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가무 가무의 철학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도 있어요. 철학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서양 철학을 근대에 들어서 계속 수위받아 보니까 계속 배우는 것으로 일관했어요. 배우는 게 철학인 줄 알아요. 그게 서양에서 일어난 철학자들의 철학을 내가 유학 가서 배우는 게 철학인 줄 알아. 사실 철학은 아니거든요. 철학 공부인데 마치 철학 공부가 철학인 걸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상당히 그걸 극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철학 공부는 철학을 하기 위한 기초는 될 수 있는데 계속 철학 남의 철학을 공부한다고 해서 내 철학이 저절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냐. 어느 순간에 기초가 따져지면 마치 기초과학이 이루어지듯이 철학적 기초가 이루어지면 자기 철학을 해야 돼. 이 땅의 삶을 가지고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보다 나은 삶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고민을 안 하고 남의 나라가 우리 고민을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아요. 서양의 유명한 학자들아 오면 한국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물어요. 완전 논센스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서구에 4대 종속되어 있는가를 드러내는 거죠.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건데 우리 문제를 남이 해결해 줄 것처럼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완전 논센스죠. 아니 뭐 서양 사람이 예를 들면 영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독일 사람이 우리 문제를 고민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사실은 절대 고민하지 않죠. 서로 이제 자기들의 고민을 가지고 와서 서로 토론할 때는 뭐 이렇게 상대방 걸 들어보고 토론도 하고 이런저런 말을 하겠지만 별도로 한국을 위해서 서양의 철학자들이 절대 고민하지 않는다. 고민할 이유도 없어요. 당연히 철학자는 자기 나라의 고민을 자기 땅 자기 살고 있는 땅의 땅을 토대로 자기 나라를 토대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이 철학인 줄 모르죠. 아직까지 철학이 현실에 대해서 아무런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한심하기도 한데 한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철학으로서 철학을 한 게 아니고 많은 철학자들은 외래 철학을 갖고 외래 철학을 신봉하면서 마치 말하자면 그게 철학을 종교화해가지고 신봉하면서 예를 들면 칸트나 니체나 이런 플라톤이나 이런 걸 신봉하면서 마치 자기의 철학을 하고 있는 줄 착각을 해요. 아주 큰 문제도 사실은 그게 우리의 한계인데 한편 돌이켜서 이래 보면 우리는 철학을 특히 우리 대중과용 노래 속에서 노래 속에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철학 자체로서 접근하는 건 우리의 기질에 맞지 않은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노래 속에 철학이 숨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철학을 안 하는 건 아니죠. 굉장한 도큐먼트를 만들고 이렇게는 안 하지만 짤막한 노래를 통해서 자기 철학을 해왔다고 보는 거죠. 지나간 얘기지만 일제 때 요즘으로 말하면 미녀나 마녀나 또는 요즘은 트로트를 하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 속에 철학적인 의미까지도 넣은 가사를 많이 봅니다. 가사가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최근에 주목하는 가사 중에 하나가 하덕규 시인이 작치를 한 것 같아요. 가시나무새. 노래 많이 알려져 있죠. 이 가사를 보면 상당히 후기근대적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근대를 넘어선 후기근대라는 거죠. 근대라는 것은 보통 자아 우리가 근대라는 것은 흔히 자아가 자아를 자아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후기근대는 어떠냐면 후기근대나 어떠냐면 이때는 자아가 하나야 하나 아이덴티티 자아가 하나야 그런데 여기 오면 자아가 둘 이상 둘 이상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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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아니라는 거지 간단히 말하면 자아가 둘 이상 이란 거예요. 그런데 자아가 둘 이상 이라는 게 서양의 철학 사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아가 둘 이상 이라는 걸 인정할 때 인정할 때 쉽게 말하면 후기근대적으로 후기근대적 인간이 탄생했다는 거죠. 흔히 우리 서양 철학의 에세이로 철학보다는 좀 소프트하게 쓰는 철학이 에세이인데 에세이 스트로 파스칼 파스칼을 많이 파스칼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파스칼 그런데 후기근대는 몽때뉴라는 에세이 철학자 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파스칼은 많이 알죠.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든지 신을 믿어야 되는데 확률로도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확률론까지 주령하면서 신을 믿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은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수학자이기도 하죠. 그래서 확률과 철학을 결부시켜가지고 신을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좋지 않느냐 왜 반반이니까 신이 있든 없든 반반이잖아요. 믿는 게 낫다 이렇게 주장하는 파스칼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자아가 하나였어요. 자아가 아이덴티티 자아가 하나였어요. 그런데 사실은 파스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몽땡위라는 철학자인데 에세이스튼인데 이 악마는 글을 읽으면 자아가 하나가 아니야 둘이야 둘 이상이야 둘 이상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있는데 후기근대라는 게 자아가 둘 이상 인데 보세요. 제일 처음에 가시나무소이 자꾸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실거던네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의 편할거던네 내 속엔 내가 어찌울수면 어둠 당신의 실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수면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갓네 이렇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내가 너무 많아 여기에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아주 간단하게 철학관계죠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가 아니고 여럿이단 말이야 여럿이기 때문에 여기 뒤에 당신은 실고도 없는 이건 내 자아가 여럿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복잡한 거야 뭔가 현대인의 자아의 분리라 그럴까 둘 이상의 자아가 있다 뭐 쇳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아침에 내가 다르고 저녁에 내가 다르고 말이죠 그래서 자아라는 게 하나가 아니라는 걸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가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하나의 작시로 대중가요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노래 이 가사를 보면 후기근대 철학을 이 가사가 아주 단적으로 그냥 때려주는 거죠 설명하는 거죠 내 속에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거 하나로 그냥 다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대중가요를 통해서 우리가 철학을 한다 이게 과거에 우리 북유도적 전통과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볼 만하죠 그래서 북유를 북유를 하면서 주유산천을 하면서 도 얼마든지 수도 수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철학적인 담론을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삶의 도를 취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나라의 철학적 성량이기도 하고 성량이기도 하고 또 동양철학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동양철을 흔히 도학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풍류도라고 하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면 대개 풍류가 강한 쪽이 우리 서쪽이죠 서쪽 경기 호남 전라 이쪽에 풍류가 아주 강하죠 그런데 도가 강한 쪽은 사실은 동쪽이에요 강원 경북 경남 이쪽 충청도는 그 중간쯤 이쪽 그래서 이게 잘 풍류와 도가 잘 융합을 해가지고 완성을 하면 풍류도가 달성되죠 풍류도가 달성되고 풍류도가 달성되면 우리가 어쩌면 하나 되고 심지어 하나 되면 통일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통을 잘 살릴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철학 서적을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동양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는 도학에 이르는 길은 말이죠 얼마든지 가무를 통해서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 한국 우리 민족의 입장입니다 철학과 관련해서 그래서 이게 서양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페이크 러브라는 게 소위 요즘 BTS BTS가 세계적으로 히트친 노래죠 빌보드 차트에 1위도 되어있죠 1위도 1위도 되어있는 큰 거죠 큰 건데 저도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다 하길래 뭐 이런 일도 있느냐 사실은 빌보드 차트 1위한다는 건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적에 지금은 BTS가 그걸 달성하면서 달성하면서 그것을 달성하면서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닌 것처럼 자꾸 일상화 돼가요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가 권투를 잘하는 나라였잖아요 그래서 김기수 선수가 세계 챔피언을 한번 하고 나니까 후배들이 줄줄이 그냥 챔피언이 나왔어요 그게 처음 문을 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스포츠나 노래를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모모의 문제입니다 신체가 건강해야 돼요 신체로부터 일어나는 신체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우리가 강점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춤이 되고 춤이라는 게 몸에서 일어나는 게 춤이 되고 그게 또 목에서 나올 때 가무가 되잖아요 춤과 노래가 되는데 BTS가 그것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일종의 놀라운 성과라고 할 수 있어요 BTS 생각하면 우리가 비틀즈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재미있어요 어떻게 이름을 어떻게 일해시었나 싶은데 비틀즈라는 게 BTS는 마치 비틀즈를 줄인 말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장면 과정은 비틀즈를 그 이름을 줄인 건 아니에요 아닌데 마치 한때 서양의 락음악의 대표 서양음악의 대중음악의 팝의 대표가 비틀즈 아니었어요 비틀즈 우리가 BTS라 이래가지고 지금 세계를 석권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크러브라는 것도 들어보면 아까 가시나무새가 자아가 나의 자아가 하나가 아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이랬죠 후기근대를 설명하듯이 페이크러브는 또 재미있어요 이 앞부분만 읽어봅시다 널 위해서라면 나는 슬퍼도 기쁜 척 할 수 있다 재미있죠 기쁜 척 할 수 있다 할 수 있었어 널 위해서라면 난 아파도 강한 척 기쁜 척 한다 강한 척 할 수 있었어 사랑이 사랑만으로 완벽하길 내 모든 약점들은 다 숨겨지길 이루어지지 않는 꿈속에서 피울 수 없는 꽃을 키웠다 참 재미있어요 이게 아까 가시나무새에서는 자아의 자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아의 일종의 분열입니다 분열 이 가시나무새 가시나무새에서는 이거는 뭡니까 페이크 러브라는 게 이미 페이크라는 게 가짜의 이런 말도 있고 완전히 또 가짜라는 의미와 또 달라요 약간 묘한 말이죠 페이크 러브라는 게 일상적으로는 페이크 유스 그러면 약간 가짜 유스 그런데 이거는 그렇게 틀렸다 이래 말할 수는 없어요 무슨 약간 허위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의 현대의 문명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말이죠 페이크라는 게 페이크 러브라는 게 페이크 러브라는 게 이게 페이크라는 게 쉽게 번역할 때는 가짜라고 하면 이거는 가짜가 아닌 가짜의 진실이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자아의 분열을 얘기했다면 이거는 뭐냐 하면 가짜와 진짜 가짜와 진짜 가짜와 진짜 근데 문제는 가짜와 진짜라는 게 확연히 군문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확연히 구분되면 요즘 어떤 델리케트한 현대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야 이게 확연히 구분되지 않아 쉽게 말하면 갔다 왔다 한다는 거야 그 가시나무소가 자아의 분열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이게 진의의 문제 현대인이 보면 진의의 문제에 있어서는 확연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이중적이죠 어떤 면에서 가짜가 진짜고 진짜가 또 가짜야 그러니까 BTS 노래를 전체로 보면 결국은 기쁜 척 강한 척 척 척이 많죠 척자 뭐 뭐 척 척이라는 게 근데 척이라는 말이 반드시 진심이 아니다는 말로 할 수는 없어요 가짜 가짜 같은 진짜 진짜 같은 가짜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왔다 갔다 현대인의 현대인의 인어의 심리라 그럴까 말하자면 진의를 알 수 없는 진의를 알 수 없는 진의를 알 수 없는 나도 내 진의를 알 수가 없어 나도 가짜 같은 데 또 내 마음이 진짜고 진짜 같은 데 또 가짜고 이런 현대인의 상황을 노래로서 아주 잘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 BTS 노래가 빌보드 차트 1위까지 가는 이유는 가사에서도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가사 물론 작곡에서도 잘했지만 저 가사를 들을 때 지구촌의 젊은이들이 말이죠 다 공감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한국의 대중가요 파업을 갖고 세계를 점령했다라는 것은 이게 파업을 갖고 철학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하게 말하죠 복잡하게 말하지 않았지만 가사 하나로 그냥 척 척 그런데 전부 거짓말은 또 아니다 진위를 알 수 없는 현대인의 마음은 철학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창 뭡니까 젊은 시절에 보면 비틀즈 비틀즈 음악을 많이 들었죠 밤에도 비틀즈 음악을 틀어놓고 자기도 하고 그랬는데 비틀즈 음악이 좋은 것들이 많죠 한 2, 30곡 세리들을 했잖아요 제일 철학적으로 가장 철학적인 게 예스터데이라는 거예요 비틀즈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 예스터데이라는 게 어제라는 노래죠 어제라는 노래 예스터데이 그 다음에 헤이즈우라는 노래가 있는데 헤이즈우 그래서 한 곡이 많죠 예스터데이 헤이즈우인데 비틀즈 시대에는 그때는 또 그때의 삶의 철학을 노래로 표현한 거예요 예스터데이 그래서 자아의 분열이나 진짜 가차의 애매한 그런 시기와 다르게 저때는 예스터데이 저런 데서도 이미 단하죠 과거와 현재의 왕래란 말이야 이거는 또 시간적으로 과거와 현재의 왕래란 말이야 헤이즈우는 이게 비틀즈의 멤버 중에 하나가 누구입니까 존 네논이죠 존 네논이 이혼을 하고 이혼을 한 원 부인이 주드야 주드 그래서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비틀즈 멤버가 작곡을 한 거야 근데 그게 이제 어쨌든 과거 시간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를 왕래하는 그런 기억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억의 문제 헤이즈우 옛날에 사랑했는데 이혼했다 결혼했는데 이혼했다 이런 거죠 과거와 현재를 왕래하는 거예요 전부 다 비틀즈의 곡들이 그러니까 이 가요 대중가요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확인이 드러나죠 가시나무 새는 자아의 분열 페이크 러브는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잘 모르겠다 진짜가 또 가짜고 가짜가 진짜야 그런 진의를 알 수 없는 심리 그 전에 비틀즈 세대는 어제와 오늘 예스테리라는 게 어제를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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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와 현재라는 것은 기억 기억 기억과 상기 살아있게 라이브하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하여튼 과거와 현재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가요라는 게 짤막하지만 짤막하지만은 사실은 그 희대 철학을 아주 상징적으로 또는 요약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BTS가 가사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만 또 BTS 재미있는 게 가사도 가사지만은 가사 자체를 아예 예를 들면 한국말로 해서 영어로 번영한다 이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글과 한글과 영어가 동시에 되어 있죠 동시에 플러스 되어 있는 거야 가사가 아니 한글 그냥 부른 거야 한글 노래 한글 노래를 그냥 부르는 거야 영어가 섞었어 같이 말하자면 말하자면 예를 들면 유럽 사람들은 우리말을 알아야 돼 그게 한국말로 무슨 뜻이지 한국말로 나오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 면에서 일종의 약간 한국 문화의 자신감 같은 것도 있어요 한글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BTS 팬들은 한글을 안 돼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게 한글과 영어에서 영어가 가지고 오는 소리의 소리의 화음이라는 게 화음이라는 게 이게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물론 한글도 음성문자 소리 글자고 영어도 그렇죠 소리 글자도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걸 들을 때 이게 영어와 한글이 옛날에 아주 한 뿌리에서 출발했나 이런 생각까지도 가져요 BTS 노래 때문에 그러니까 소리가 가지고 있는 묘한 조화 이런 게 BTS 노래에서 들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구 사람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한글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흡수하는 거야 흡수해 그러니까 BTS가 잘한 게 히트를 친 것도 친 거지만 어떤 한글의 세계화 이런 것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리를 통해서 우리의 철학을 드러낸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문화의 문화사절이라고 그럴까 그러한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BTS가 그래서 BTS 노래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좀 잊어버렸던 풍유도를 제가 항상 미리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가무를 잘하는 민족이고 그러한 DNA를 갖고 있다는 게 역시 가무 철학 요즘 말하면 풍유도 풍유철학입니다 그런 걸 쭉 해온 건데 전부 다를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여하튼 진의의 문제 또 거짓의 문제가 또 나와요 난 널 위해 예쁜 거짓을 비전해 이 거짓이라는 게 거짓말하고 좀 다르죠 그렇죠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 호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자기의 진실이죠 그게 거짓과 진실이 왕이 한단 말이에요 그게 현대인의 특징이에요 보세요 거짓 인형 이렇게 거짓 인형 아주 특징적이죠 여기 보면 거짓과 인형입니다 거짓 거짓이란 말이 많이 나오고 또 인형이란 말이 나오죠 그렇죠 이게 사실은 진의의 문제 아닙니까 진의 인형도 사람 모양으로 만든 가짜니까 근데 저 인형이 완전 가짜라 할 수 없잖아요 진의의 문제가 거짓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체 이렇게 보면 무슨 척척한다 기쁜 척 슬픈 척 이렇게 한다 그러고 가사 자체도 진의의 진의를 알 수 없는 그것의 특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BTS가 BTS가 일으키고 있는 현대의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그래서 다시 반성해보면 다시 돌이켜보면 가시나무새는 가요를 통해서 자아의 분열을 얘기했고 페이크 러브는 가짜와 진짜가 뭔지 이렇게 자기 심정을 얘기했는데 저것이 한국인의 젊은이들 한국 젊은이들의 심리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지구촌 전체 현대의 심리란 말이죠 진의 그래서 아마 이러한 오히려 BTS가 소리의 철학 풍류의 철학을 달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뭐 제가 쓴 철학서 중에 소리의 철학이라고 있어요 소리의 철학이 다시 말하면 우리 고대의 풍류도를 오늘날 계승하는 거란 말이에요 소리의 철학이 풍류도를 계승한단 말이죠 소리의 철학이 풍류도 풍류도를 계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자세한 철학으로서 이런 하나의 여러 철학이 자세한 철학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의 소리의 철학이 전범이 되든 하나의 모델로서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통 전통을 지키면서도 세계적 조류와 조류에 디지지 않고 합류하면서 감으로서도 충분하게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가요 가요와 가요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시나무새와 페이클럽의 두 곡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비틀즈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으로서 철학이 철학이 반드시 어려운 개념으로서 개념의 나열로서 달성되는 것이냐 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감으로서도 축제로서도 철학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